친하드 A 온싸! 너무 더워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. 힐피치를 시작했습니다. 여기는 친하드 A입니다. 콩팔 입을 걸고 고독길에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. 다른데는 없네요. 왜 이렇게 크랙이 넓을까? 근데 절을 때 안 떨어져 잘한다 잘한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신하드 A 끝 2탄은 시무길 시무길 가봤나요? 아니요? 소금이 되서 후등도 안 가봤나요? 안 가본 것 같은데 모르지 혹시 가졌어 모르지가 컨셉인가요? 안 가본 것 같아 시무길에 필요한 정비는 퀵 10개 캠 한 세트입니다 오늘은 줄 새 거를 샀고요 옛날에 있던 줄은 어떤 분이 스태틱이냐고 놀려서 더 이상 안 쓰기로 했어요 오늘 완전 인수봉에 살아가 무덥고요 날씨가 엄청 덥지는 않아요 시무길 1,2피치를 연결해서 가려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2,2피치 스태틱 스태틱 2,2피치 3,2피치 스태틱 나 아까 귀뚜라빈인가 뭔가 진짜 큰거 있었어 파티 유파티 구경 글로 내려앉아봐 진짜 큰 벌레로 어떻게 하지? 크메으로 밀어줘 크메으로 밀어줘 서브라 코 자, 이 상단의 시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? 이 상단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. 그리스로는 무릎을 안타까운 시간이에요. 너무 힘들었다 지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조금 더 힘들었다. 이렇게 힘들어한거 오랜만이네. 1,2피치 궁영길? 얼마나 털이 되었어? 1,2피치 한번 해갖고요 궁영길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저도 가볼까요? 심오길 2피치 뒤에 뒤에 보여드릴게요 와 C 뻥크렉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쇽쇽이가 왜 심하게 우울하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대? 아 여기 심오길? 아 해 넘어갔다 이해했잖아 이해합니다 쇽쇽 다시 가야겠다 간만에 힘들었어? 어? 간만에 힘들었어? 진짜 끙끙대던데? 너무 힘들었어 그냥 잡으면 닦게돼 그런건 안해도 돼 심오길 아직 아직 심오길 무슨 일이야? 헤헤 와 나 진짜 막 와 심오길을 해서 공들었다 팔 다 꽂고 추락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시나드A보다 딱 3배 어렵다 그레이도 똑같은데 나는 그랬지 나한테 싫어 아니야 여기 진짜 텐에이 아니었어 그럼 여기가 텐에이? 어디가 텐에이인데? 8? 8? 그럼 어디가 텐에이야? 혈피치 우리 안 안 돼? 고기 햇빛이라고? 안 돼 보여? 올라올 때 진짜 밤 5년 늙어 늙어졌어. 지금 다시 회복되어 오랜만에 끙끙대는 소리 들었다 절대 떨어지기 싫은 거 알지 1분 넘게 싶어 심우길 잘했네 텅 빈 토요일 인수봉 친하드 A 심우길 끝 새롭게 사람 웃는 거 처음 봤어 심우길 의외의 발견이었다 재밌다 추천 준비를 얼마큼 하고 와야 될까요? 준비요? 준비하면 못 오지 그냥 와야지 이렇게 될 준비 이렇게 될 준비하고 와야 돼 선등 안 떨어지는 비결 있나요? 거기 가로 그래? 선등은 허벅지까지 집어넣어 근데 나도 마지막에 허벅지까지 넣었어 허벅지까지 넣었어 허벅지까지 넣었어 어깨 넣고 허벅지 넣고 다 넣어서 넣을 수 있는데 없어지더라고 자꾸 발 안쪽이 와 여기 저게 진짜 넓다 근데 손 어떻게 입고 봤지? 막 그러고 있었어 나 밑에서 아 진짜 너무 뻥이야 막 팔도 없고 재밍 장갑이 필요 없어요 재밍이 안 되거든요 요즘 재밍 장갑 안 계시던데 근데 재밍 장갑 안 계시던데 근데 재밍 장갑 안 계시던데 근데 재밍 장갑 안 계시던데 기분이 좋아 아퍼?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아프게도 아픈데 그 딱 맞아서? 바위 닿는 느낌이 좋아 아 그런 걸로 네 여쭤맍 아픈 데